이보시오. 마카, 마카 좀 갖다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단지 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10월 1일, 이제 2016년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그랬던 것처럼 오랫동안 이쯤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참 다사다난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직도 했고요. 이사도 또 한 번 했고요. 전 직장과의 갈등도 있고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는 거?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 열심히 하면 좀 더 보람이 있을 것 같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아재들도 남은 2016년 더 열심히, 더 힘내서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 게시판 방송 51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폴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금윤입니다. 우와 갑자기 사례가 걸려. 우왕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한 번 더 하죠, 우리. 지난주에 복귀를 하셔가지고 환영하는 댓글들이 그렇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글도 있었어요. 세탁기 성애자 반갑다라고. 아, 세탁기 성애자 반갑다라고. 아, 이게 근데 사실 복귀라기보다 제가 몇 번을 사정상 쉰 건데 복귀라고 생각해 주지 왜? 너무 간만에 오신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러게요. 저의 존재감이 너무 강해서 이제 안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이 새끼야. 아, 후기 남겨주신 분 중에 제가 퍼금윤을 너무 갈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남겨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좋은데. 사랑의 욕설이기 때문에. 네. 저 괜찮습니다. 저는 행복하거든요. 불편하실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방송인데 갑자기 야, 이 새끼야. 왜 이렇게 나오면. 자제할게요, 제가. 근데 정말 너무 자연스러웠어갖고 욕이 아니었으면 제 감정을 솔직히 표현을 못할 것 같아갖고 네. 그래서 그랬던 거니까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차례의 이야기를 하다가 유교 경전에 홍동백서 율곡이 씨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율곡이 씨가 아니라 조유리 씨였는데 편집이 끝나고 방송이 이제 올라갈 때까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저도 저한테 속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가지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잘못된 사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런 좀 특성이 좀 있어요. 뭔가 말하면서 이상하긴 했어요. 율곡이 씨. 이율곡 할 때 율곡 뭐 그런 거예요. 율곡이가 생각이 나네요. 조유리 씨죠, 조유. 네. 그리고 지난주 게스트셨던 네. 금돌이 님. 목소리가 원래 저랬나. 방송용 목소리다. 목소리가 끈적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가요? 네, 금돌이 님 목소리가 막 갑자기 다른 사람 목소리처럼 들더라고요. 하긴 저도 그 편집본을 들을 때 좀 약간 먹먹하다는 느낌도 있고 금돌이 형 목소리는 특히 좀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마 편집 프로그램의 특성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얼굴 자체가 워낙 귀엽게 생기신 분이 있었고 그런 목소리가 되게 안 어울리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마치 작업할 때 나올 만한 그런 목소리였어가지고. 네. 댓글들 보면 내가 프로 불편러인데 나를 제쳐두고 금돌이 형이 불편러라니 기분 나쁘다. 뇌전고막님이셨네요. 프로 불편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포드코리아는 금돌이 님에게 상품권을 지급해라. 포드차 하나도 몰랐는데 몬데오는 뇌에 박혔다.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홍보가 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몰랐는데 금돌이 님께서 올리신 글 때문에 아 이런 차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금돌이 님이 차량 준 전문가급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차량들 막 튜닝도 해보시고 튜닝도 해보고 아무튼 여러 가지 차 특성도 잘 알고 그래갖고 네. 어떤 뭐 잘 선택을 하신 것 같다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또 병원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아 이거 뭐 굉장히 사적인 얘기인데 네. 네. 저희 큰애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담임 선생님한테 저희 큰애가 점심시간에 네. 배드민턴을 치다가 네. 복식으로 쳤대요. 복식으로 치다가 배드민턴을 잘못 휘두르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애가 아 눈 쪽에 가격을 당해서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네. 선생님이 아무튼 좀 굉장히 좀 약간 격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큰일 났다. 그래갖고 저도 깜짝 놀래갖고 제가 이제 그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응급실로 갔어요. 그래갖고 그 애 상태를 보려고 네. 애가 정말 잘못됐나 특히 이제 눈이니까 네. 뭐 시력에 혹시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네.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죠. 애한테 또 특히 이제 뭐 애 부모님한테 가서 사과를 또 해야 되고 네. 뭐 적절한 보상도 해야 될 테고 네. 또 마침 또 애들이 집에 혼자 있을 때여갖고 또 너무 걱정할 것 같다 막 그런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아무튼 다행히 시력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갖고 오 다행이네요. 완전히 깜짝 놀랐었어요. 시컵하셨네요.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봤을 때는 부모가 자기 잘못도 아닌데 가서 아이 대신에 사과를 하고 뭔가 잘못을 수습하고 그런 과정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겪어본 거예요. 그 과정 자체를 저도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싸우다가 막 그렇게 된 게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네. 싸운 건 아니고 놀다가 그렇게 돼갖고 근데 그쪽 부모님들도 굉장히 친절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운동하다 다친 건데 뭐 어떻게 못 가져오셨냐 고마워하신 것도 있고 막 상호간에 미안해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갖고 좋은 분들 있네요. 혹시 딴 게임 아닌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긴장해서 갔는데 잘 풀리니까 되게 마음이 훈훈해지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얘기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게요.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도 신규 클럽은 없습니다. 몇 주째 좀 조용하네요. 신청글은 좀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뭐 추천수가 쌓이고 그런 게 아니라서 신규 클럽이 생성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음이 좀 무거워요. 이런 것도 왜요? 그러니까 저희 딴지 내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네. 이용자분들이 혹시 그런 여파로 클럽 활동에 뭔가 회의를 느끼신다거나 그런 건 아닐까 싶은 또 약간은 걱정도 좀 들고 그래요.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아닌 분들도 있으시겠죠. 걱정한다고 사실 될 일은 아니겠죠. 네.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고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수습을 못했던 면도 분명히 있고 근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이용을 잘 열심히 해달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여전히 좀 마음이 좀 무겁다. 죄송한 마음이 있다 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한 10회 차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네요. 그러게요. 잊을만하면 제가 다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시려는 사과 말았죠? 야이기같이 참았어요. 네. 참았어요. 아이 잘 참았다. 네. 우리 퍼그맨. 사람으로는 퍼그맨. 근데 왜 퍼그맨이에요? 강아지 퍼그인가요? 개 중에 퍼그가 있어요. 그러게. 개처럼 생겼어요. 딱 얼굴이 딱 정말 개같이 생겼어요. 퍼그맨. 시원하세요? 미치겠다. 이번 주에는 반드시 또 그런 댓글이 올라오겠네요. 개같이 생겨서 개같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쨌든 신규클럽은 없고요. 또 다른 공지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 회사 내부 공지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장시간 한 3년 넘게 4년 가까이. 4년 가까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사라기보다는 유학을 얘기하라고 봐야겠죠. 유학. 일본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 주에 송별회도 좀 하고 그랬어요. 꿈을 기자라고. 출연을 하셨었죠. 그렇죠. 본격 게시판 방송 진행자였기도 했고 꿈을 팀장. 저희 내부에서는 딴지보 팀장으로 불렸었는데 그 친구가 9월까지 일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은 계속 도와주긴 할 거예요. 어쨌거나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기 때문에 퇴사는 하게 됐고 저희 딴지보 맞박 관련 디자인 관련 그런 업무들은 계속 도와줄 예정이고요. 업무를 계속 도와주실 예정이긴 한데 그래도 편집부 인원이 새로 필요하긴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결혼이 생겼으니까. 부편집장님이 공지를 못 올리고 계세요. 네. 못 올리고 있죠. 예전에는 막 그런 장난을 쳤었죠. 노예 구함. 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올리면 사람들이 장난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공지를 못 올리는 상황. 그러면 저희가 마켓 전단지는 올리는데 고위인 공지는 지금 현재 올리는데 여전히 되게 조심스럽다는 거. 그럼 뭐 사이트에는 올리지 않으실 예정인가요 아니요. 사이트에 올릴 거고요. 네. 부편집장님 생각은 이제 정면 돌파한다. 그러니까 회사가 개선되는 모습을 다 공개해서 보여드린다는 계획이에요. 그런 다음에 회사가 나아졌다는 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공고를 올리고 싶은 그런 계산인 것 같은데 그 전에 그 공백은 어떡하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뭐 남아있는 사람들이 떼와야죠. 살려주세요. 뭐 아무튼 이 얘기는 별로 유쾌한 얘기가 아니어서 많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괜히 피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또 저희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이게 그런데 또 외부에서 봤을 때 뭔가 딴지에 실망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충격을 먹은 상태예요. 직원들이 전부 다. 왜냐하면 이제 단지 그 부분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부에서도 지금 동요가 있었고 스스로 자책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랬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울하다. 본격 게시판 브리핑 학계 브리핑입니다.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릴게요.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9월 28일에 효짱님께서 올리신 글이에요. 오뚜기 명예회장의 위험이라는 제목이고요. 조회수는 13만 9,554예요. 어? 근데 왜 못 받지? 그래요? 엄청 많죠. 이분은 스브스 카드 뉴스를 퍼오셨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한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수술비가 약 한 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근데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수입이 너무 적어서 수술을 포기하려고 했었대요. 그러던 차에 이제 한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다섯 번에 걸친 수술 끝에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움을 준 이 할아버지는 이 아이를 포함해서 무려 4,242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찾아줬다고 하는데요. 오 대단한 문이네요. 네. 이 할아버지가 오뚜기 창업주인 고 함태우 명예회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1992년부터 24년 동안 심장병 어린이 후원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한 315억 상당의 주식도 장애인복지재단에 기부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비정규직으로는 뽑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대형마트 보면 시식하는 사원들 그분들은 비정규직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뚜기의 시식사원들은 한 1,800여 명 모두가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보기 힘든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라는 글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정말 보기 드문 직원을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는 인간적인 면모까지 갖추신 훌륭한 분이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요즘에 재벌 기업 회장이라고 하면 특히 안 좋은 이미지로만 받아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네요. 오뚜기? 네. 오뚜기 창업하신 이건 정말 오뚜기 식품들을 좀 애정하는 마음으로 구입을 하고 그럴 필요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진짬뽕, 진라면, 3분 요리 아 그렇군요. 나는 마요네즈, 케찹 그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사람들이 막 댓글로 많이 사 먹어야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까먹지만 않으면 저도 정말 자주 배웅해야겠네요. 입점도 한번 문의를 해볼까? 최근에 GS가 독립운동가 출신의 기업가가 창업을 한 기업이라고 알려져서 사람들이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게시물을 제가 봤는데 공교롭게도 최근 모델이 은지원이더라고요. GS가 아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 일관되게 뭘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업이라는 거는 또 장사,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완벽하게 뭔가를 또 걸러내고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9월 26일에 이분은 익명 처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모 분이 올리셨어요. 유부, 남자는 결혼하는 게 미친 지심이라는 제목이고요. 추천수는 240개, 비추는 25개예요. 오, 내용이 어떻길래 왜 이름을 굳이 안 밝힐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돈 쓰는 거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자는 결혼이 무슨 남자한테 큰 인심 쓰는 걸로 착각함. 지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싸우면 너 때문에 결혼했다고 헛소리 장렬. 누가 보면 보쌈이라도 당한 줄함. 주체성, 즉 내가 이 남자를 선택했고 그 책임은 내가 50은 진다는 생각이 아예 없음. 남자 하나에 지 인생을 걸고 띠. 그러니 남자의 무게는 2가 되고 여자는 0이 됨. 정 그러면 남편 말이라도 잘 듣고 살던가. 살다 보면 마치 빚받으러 온 말 졸라 안 드는 채권자의 입장임. 평생을. 이 프레임을 깨려면 결혼 안 하면 됨. 돈 쓰고 채무자 되지 마시길. 이라는 내용입니다. 가격한 내용이군요. 네. 그런데 이게 추천은 240이라고요. 댓글은 좀 약간 상반된 내용인데요. 추천은 엄청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뭔가 소심한 지지였던 것 같은데요. 남자들의. 네. 각자의 생각이 있고 편집장님의 꼰대질도 기대가 되지만 우선 댓글을 먼저 살펴볼게요. 추천을 비추랑 합산을 해가지고 제일 많이 받은 내용은 이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유상종, 초록동색 님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연인이나 부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거울이에요. 이혼하는 부부들 일방적인 유책이 얼마나 되리라 생각하세요? 제가 본 케이스에선 한 5% 정도 되려나? 한 3% 정도 되려나? 그래요. 표준은 한 2천 쌍 정도라고 봤을 때요. 쌍방과 시리고 서로 부족하고 서로 못 나서 괴로운 만남이 되는 거예요. 남녀의 문제도 사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서로 못난 거지 뭐 그렇게 여자가 어떻고 저떻다 하는지 쯧쯧. 네. 하는데 이게 추천이 17개고요. 가장 적절해 보이네요. 다음은 추천을 19개 받았는데 비추도 20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건 이미 결혼을 잘못한 거고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라는 글이 이렇게 받았고요. 다른 글은 공감합니다. 남자가 힘내세요. 라는 글도 많았지만 사람 댐댐이 보고 결혼을 하면 이런 글에 추천 누를 일이 없습니다. 라는 댓글. 결혼이 남자에게만 무덤은 아니죠. 라는 것도 있고요. 불행한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많이 떠들죠. 아 얼른 퇴근해서 마누리랑 놀고 싶네요.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정말 뭐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 많이 스멀고 많이 알면서도 이게 늘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안 좋은 여자 안 좋은 남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치 인류한테 발생하는 온갖 끔찍한 범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 중에는 보면 생각 없는 여자도 있고 생각 없는 남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결혼 자체의 어떤 일반적인 결과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걸 마치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다 남자들은 이렇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교양이 없는 얘기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어쨌든 뭐 이분 힘내시고 평소에 이분이 좀 결혼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내는 글을 많이 쓰시거든요. 아 뭐 그랬군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고? 결혼하셨고요. 아 하셨고? 유부시고요. 유부시고요. 네. 어쨌든 좀 상황이 나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빨리 이혼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게요. 빨리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시든 뭐 그냥 화려한 독신으로 살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행복해야 사는 것도 행복하죠. 퍼그맨은 어때요? 퍼그맨도 요즘 결혼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저는 잘 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진짜 이분은... 네 와이프는 못 살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맞아요. 아 두들기면 안 된다고요? 네. 제가 맞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저는 맷집이 있기 때문에 아 맞아도 행복하신가요? 그쵸 맞아도 행복하죠. 투닥투닥 하는 거? 네. 재수 없는 거? 하하하하 분명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저는 기준을 그거로 생각하거든요. 사람 만날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참을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결혼하기 전에? 네. 그런데 지금은 몇 대 맞는 것 정도는 참을 만하니까 만나는 거고 몇 대 맞는 게 정말 큰일이다 싶은 사람은 못 만나겠죠. 사람마다 허용할 수 있는 일 아닌 일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대체로 저는 언제나 그게 불만이었어요. 어떤 거요? 왜 어른들이 이런 건 안 가르쳐 줄까? 자기도 모르니까 그렇지. 자기도 또 몰라요. 겪어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만 얘기하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배우자 만난다고 하는데 좋은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인지 얘기 안 해주고 그렇죠. 맞아요. 중요한 거죠. 그게 일종의 우상숭배 우상숭배. 좋은 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좋은가 보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들.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그러다 보니 저도 주로 제가 많이 차였는데 거의 사귀지도 않고 차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뭐야? 고백했다 차인 거죠. 고백했다 차였는데 아 고백했다. 되게 그런 걸 많이 겪어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만났어요. 더 만나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시행착오를 근데 뭐 지금 만족하니까요. 맞고 사는데 만족하신다고요? 맞는 거예요? 진짜 폭행 수준은 아니겠죠. 그냥 토닥토닥 재수 없는 거고 부드러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아까 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신 분은 고민이 아마 경제적인 관점에 굉장히 많이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 글만 보고는 일단 한 사람의 입장이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배우자이신 분이 책임을 안 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그 말이 다 사실이라면 그러면 있겠죠. 이 글만 봐서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남자의 책임도 있거든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넌 나서지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자들이 점점 책임 안 지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우리 사회 자체가 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자는 나서지마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이런 경향이 생기는 것도 무시 못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좀 책임을 분담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몰리는 그런 불균형 이런 거는 안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댓글에 일침이 맞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서지 말라고 이분이 원래부터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또 모르기 때문에 그걸 존재로 삼을 수 없고 그냥 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책임이라기보다 이게 사람들이 늘 자기가 소중하잖아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 만약에 경제적인 능력이 뭔가 좀 부족하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거나 맞벌이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나는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경제적 관념 자체가 부재했다기보다 자기 존재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안 벌어도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고 싶은 욕망들이 있겠죠. 아무튼 내가 이 말을 그렇게 길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한 번 쓴 걸로 치고 자체 카운트 카운트 두 번 내 가족들이 먹을 건강한 빵을 찾으시나요? 화학 첨가물 없이 직접 만드는 백옥 찹쌀떡 바삭함과 달콤함이 입안 가득 채워지는 리파이 설탕은 줄이고 트레알로스를 넣은 달지 않은 옛날 팥빵 시간이 지날수록 촉촉한 나가사키 카스테라까지 제거제빵 명장의 정성으로 탄생한 포린브레드의 건강하고 맛있는 빵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9월 30일에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 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현직 독일어 강사입니다. 질문 없죠? 라는 제목이고요 댓글은 275개예요 질문 없죠? 하면 왠지 질문을 쓰고 싶은 게 또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댓글들이 또 많이 달렸고 네, 뻘 질문들 또 넘쳐놨겠군요 네, 뻘 질문들, 뻘 댓글들 많았습니다 내용은 굿 당케, 당케가 뭐 좋다는 뜻이겠죠, 고맙다 뭐 말일이라 수업이 없으니 좋네요 라는 내용인데 그 밑으로 댓글을 많이 다셨어요 독일이나 독일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도 댓글을 주시고 질문도 있었지만 댓글로 이제 독일어 인사나 독일어 대화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반 이상이었습니다. 진짜 희한했어요 어쨌든 뭐 그중에 질문 답변 몇 개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궁금해하실 만한 거, 그런 것들 좀 가져봤습니다 독어는 독학이 불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이 적어도 국내 환경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보니까 뭐 거의 학원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뭐든 열심히 혼자 하면 다 되지 않나? 아닌가? 안 되나? 발음 같은 게 좀 어려운가 봐요, 혼자 하기에는 아, 그렇죠 독일어 발음이 뭔가 좀 발음도 어렵고 영어만큼 교재가 풍부하지도 않죠 아, 그러겠네요 또 다음은 차둘이 독일어 잘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이 차둘이는 그냥 원어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라는 답변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잘하는 답변 그런가 봐요 하긴 생각해보면 차둘이가 독일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렇죠,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서 활동할 때 그때 태어났을 테니까 그리고 다음 질문은 독일로 유학을 가려는데 언어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은 하나도 모르는 수준입니다 답변이 석박사 과정이 아니라면 결론적으로 최고급 단계 독일어 인증시험을 패스를 해야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요 국내에서 그 단계까지 가는 데는 현실적으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한국에서 초중급 단계를 어느 정도 익힌 후에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어학원을 병행해서 마무리 어학시험을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국내에서 미니멈 6개월 현지에서 미니멈 6에서 8개월 정도 잡으시면 얼추 시험 준비를 마치게 된다고 해요 물론 여기에도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독일에 관한 정보나 어학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답변을 잘 정리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겠네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가 독일어였는데요 거의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안 그래도 막 어렸을 때 독일어 공부 좀 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학은 꾸준히 해야 남는다고 하십니다 저 고등학교 때는 정말 또 시험 때문에 공부한 거지 독일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까먹죠 다음은 이번 주 이슈인데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드디어 시행이 됐습니다 예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이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서 언론인,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 청탁을 한 사람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또 즉시 신고를 해야 되고 이걸 어기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받는다라는 강력한 법이죠 내용입니다 이 법이 그저께인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시행 후에 딴 개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몇 가지 글을 가져와 보자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간호사들이 너무 고마워서 빵을 사서 선물을 하려고 하셨대요 근데 여기가 대학병원이라서 간호사들이 김영란법 대상인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거절을 당해서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현직 기자인 딴 개리가 남긴 글이 있었습니다 현직 기자입니다 덜덜덜 김영란법 시행 만세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은 왜냐하면 저희 파트는 접대만 했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경제, 산업, 정치, 사회부 선배들이나 그것도 옛날 부장이나 차장급 정도 돼야 콩고물이 있을까 요새 후배들 보면 젊은 친구들이 깨어서 그런지 일절 그런 거 잘 안 받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받는 거 주는 거 없는 세상이 되길 기대합니다 근데 교육을 받는 도중에도 망할 선배라는 그 작자들이 어떻게 해야 골프랑 해외 취재 지원을 안 걸리고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법무팀 변호사한테 계속 묻는 거 보니 저 인간들 나가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 라고 또 쓰셨고요 한 방에 변하지는 않겠죠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어쩌구나 좋은 취지죠 정말 훌륭한 취지죠 맞아요 또 하나는 한쪽만 남을 뻔하셨던 청풍님께서 올리신 글이에요 외부랄 어린이집 공지사항에 애들한테 먹을 거 들려서 보내지 말라고 애들끼리 나눠 먹는 것도 걸려서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글이 올라왔었대요 공립이 아니라 산업단지에서 회사들끼리 만든 직장 어린이집인데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라고 글을 올리셨어요 애들끼리요? 네 법을 보면 살인유치원 임직원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 글 아래에 딴 개들이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서로 나눠 먹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나누어주면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해요 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애를 키워보면 알 텐데 돌아가면서 반 애들끼리 먹을 간식 같은 거를 이제 학부모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만약에 유치원을 통해서 주고 싶다 하시면 정식 기부를 통해서 주는 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식 기부로 네 그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 총걸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있었던 농민 백남기 씨가 지난 25일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사망진단서에 있는 사망종류가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이 아닌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조작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초 작성된 의료기록에는 백 씨의 오른쪽 두개골이 부러지면서 뇌혈관이 터졌고 출혈이 발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의무기록 작성 지침에 따르면 두개골 골절 같은 큰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병사 판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나와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남기 씨의 사인이 병사로 내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이게 백남기 농민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게시판 방송 말미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했었는데 저희도 한번 찾아가 뵌 적이 있었거든요 계실 때 선생님 직접 뵈지는 당연히 못했고 따님을 뵌 적이 있었어요 백돌아지님이었나? 만나서 위로도 위로지만 저희 업체하고 같이 후원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략 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후원을 해드리고 왔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무슨 병원비를 지원을 받는 상태도 아니었고 국가에서 책임을 전혀 안 졌으니까 그때 그것도 환장할 일이었는데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또 병사였다 그야말로 완전 범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완전 범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부검 얘기도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아요 영장이 통과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은 거부당했는데 결국에는 또 통과가 됐죠 기각 사유가 다시 신청하지 말라는 소리였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신청해서 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어요 네 참 어쨌든 이게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정례식장 앞이 지금 부검을 반대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 항해하는 시민들의 조문 밤샘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요 단계에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대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네 29일에 이제 모 회원이 백남기 어르신 장례식장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면서 SNS 글을 하나 보셨어요 내용이 매일 아침 7시 저녁 7시에 집회를 갖고 있지만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식료품이 부족하니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좀 부탁드린다라는 글이었는데 이걸 보고 또 아재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언제나 행동하는 분들이라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층 밥차에 딴도스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딴도스요? 네 쿠팡이 밤 12시를 기점으로 그 전에 주문을 하면 다음 날에 배송이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배송이 빠르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주문을 쿠팡에서 많이 하셔가지고 또 보낸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물품 후원도 하시고 네 딴 게 인증을 올리셨는데 백남기 씨의 따님이 SNS에 글을 또 올리셨어요 네 장례식장에 백남기 지킴이들을 위한 발신인이 없는 물품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와서 택배 차 8대가 줄지어 서있다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네 훈훈하죠 물품들을 많이들 보내주셔서 후원금으로 계속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제는 뭐 후원들이 계속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걸 보니까 또 참 인터넷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저희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자학은 계속됩니다 네 아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백남기 선생님 거는 장례식을 잘 치르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국가의 이 범죄 행위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정말 참 안타까워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워낙 잘못된 일들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무감각해지지 않을까 그런 좀 그걸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그랬죠 이명박 정권 때부터 네 계속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 합리적이 많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 불합리한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러게요 더 이제 자기 살길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점점 세상은 원래 이렇게 돼버린 거고 내 코가 석자다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죠 안타깝게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일이란 걸 그러게요 얼마 전에 뉴데일리에 성신여대 학생이 글을 써가지고 그랬죠 네 그 일도 있었죠 뭐 시체파리를 한다라는 그런 용어까지를 써가면서 성신여대 정액과 학생에서는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런 글을 올리긴 했었는데 네 아무튼 세상이 정말 아수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좀 슬프지만 오늘 핫 게시판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쿨개 브리핑입니다 네 브리핑을 하기 전에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제가 공제도 썼었거든요 네 나이나이 마켓요정님이랑 딜을 해가지고 네 이제 최다 조회수 최다 댓글수 최다 추천수 선정되신 분들도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됐어요 네 그 선물은 뭐가 나가나요 지금은 파인프라 치약을 드리는데요 제일 좋은 게 나가네 뭐 네 뭐 바뀔 수 있으니까요 네 뭐 항상 치약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네 요즘 저희 딴집마켓 파인프라 치약에 중독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요새 매 모 치약 때문에 난리잖아요 아 그렇죠 네 특히 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치약 때문에 네 많이 시끄러운데 네 다행히 저희 파인프라 치약은 오늘 키워드가 바로 그겁니다 잘라먹는 거 그러네 사실 치약이 아니고 국감을 키워드로 잡았어요 네 그런데 이 치약 얘기도 국감에서 밝혀진 거거든요 네 예 그 정의당의 네 이정미 의원 네 이분이 원래 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조위원이셨어요 네 그러다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감을 하다가 네 메디안 치약 등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메칠클로로 이 이름이 어렵네요 네 메칠클로로이소 치아 졸리논 네 이게 들어갔다는 거를 발견해서 지금 계속 폭로 중에 있습니다 치약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일 것 같고 앞으로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 공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국감에는 치약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이슈가 있죠 바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입니다 아 네 네 김재수 장관 행권에 반발해서 보이콧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딴지 게시판 이용자들은 2만 5천 원짜리 도시락을 올린 것부터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국감에 복귀한다고 하자 다른 의원들이 못 나가게 막으면서 김영우 위한 거야 하면서 막 막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감금을 한 뉴스를 퍼온 게시물도 있었고 네 야당끼리만 국감하니까 개꿀이다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네 아마 국감에 관한 게시물은 이게 이벤트가 10월 말까지라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동안 국감은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질문을 하면 네 여당 의원들은 좀 약간 두둔하는 형식이었죠 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도 국감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론을 모아서 계속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었는데 결국은 단식 중인 이정현 대표가 국감에 복귀해달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네 결국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에 복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복귀해야죠 그럼 네 아예 안 열릴 뻔한 국감도 있기 때문에 네 딴지 게시판 회원들 중에 일부는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좋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는 국감이 아예 안 열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새누리당 의원들이 복귀를 하는 건 반길 일이고요 대신에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복귀하는 의도가 최순실 등 소위 실세라는 분들이 국감도 털리는 걸 막기 위해서 복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 또 최순실 건도 있죠 진짜 이제 세상이 지금 학계는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국감 관련 얘기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잘했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아 이거 욕을 안 하려고 생각했으니까 뭔가 좀 방송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 욕을 해야겠다 야 이 개새끼야 네 본격 게시판 토크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할게요 9월 26일에 아트인생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아트인생님이요? 네 정우성 때문에 헤어진 친구 커플 썰입니다 종종 이것도 떡밥이에요 정우성 떡밥이 좀 돌 때가 있거든요 네 요번에도 이제 정우성 떡밥이 돌 때쯤 그때 올라온 글인데 재밌어서 네 호구영이라고 불리고 있죠 네 호구영이라고 불리게 된 계기가 아마 그 사기 사건 당한 때부터 그런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 이지아 사건 사귀고 있는데 이혼 내역이 알려주면서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호구영이라고 그렇게 했던 거구나 난 또 그때 40억인 거 얼마인가 뭐 사귀받았다고 덮친 데 덮친 격이라 그렇군요 진짜 호구네요 무심양면으로 호구네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무사라는 정우성과 안성기가 주연한 영화가 나왔었대요 네 기억나요 네 친구 커플은 그 당시 종로에 있던 서울극장에 그 영화를 함께 보러 갔고 마침 영화 상영 전에 배우들이 무대인사를 왔었다고 합니다 네 맨 앞줄에서 영화를 무대인사를 끝내고 나서 함께 관람을 하기 시작했대요 네 그러니까 여친이 정우성 얼굴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랬으니까 솔직하신 분이죠 정우성 얘기만 술 마시는 내내 하고 그러니까 친구분이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막 비아냥거리고 그 여자친구분이랑 친구분이랑 싸우셨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로 2년 사귄 커플이 남남이 됐대요 현실적으로 있을 법한 일이네요 네 정우성의 매력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커플을 박살낼 정도 그 친구 지금도 정우성만 보면 욕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하겠네요 남일 같지가 않네요 제 여자친구도 이승환에 그렇게 빠져있어가지고 이승환이요? 네 가수 이승환이요? 네 나이 많은 이승환 말씀하셨네요 네 지금 52살이신 아 그래요? 그 친구 취향이 특이하네 정우성 씨도 나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정우성 씨도 나이 많은데 이승환 씨가 더 많죠 훨씬 많으시긴 하죠 이승환 씨가 52살처럼 안 보이긴 해요 네 맞아요 워낙 동안이셔서 네 그리고 공연을 보면은 진짜 남자가 봐도 멋있거든요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 네 댓글을 보면 남자가 쪼잔하네요 뭐 빡친 남자도 자기 눈앞에 걸그룹이 있었으면 똑같았을 것 같은데 뭐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그 정도의 헤어질 사이면 잘 헤어졌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네 자기 일화를 또 적어주신 분이 계세요 네 당시엔 여친이고 지금은 마눌님이 되신 분의 이야기인데 무사를 보는데 정우성이 나올 때마다 마눌님 표정이 마치 고퀄 한정판 피규어를 바라보는 덕후의 그것 네 그 눈빛이 되어 있더군요 청청해지는 막 그런 네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상대는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우성이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지 않았어요 되게 슬프네요 뭐 포기가 빠르면 편하니까 네 빠른 포기 네 또 다른 댓글은 가까운 사이에 예의를 더 지켜야죠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면 상대에게 집중해야지 다른 얘기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건 그렇고 무사 안 봤는데 봐야겠네요 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라고 적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정우성씨 정말 잘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잘생긴 게다가 별로 싫증나지 않는 얼굴 또 짤들을 보면 본인이 잘생겼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또 사실이니까 게다가 유머감각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생긴 사람 중에 그 유머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게 드물거든요 정우성씨는 정말 충분히 유머감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생긴 게 짜릿하신 정우성님 나랑 동갑인데 씨발 아 정말요? 그렇죠 그렇구나 다음 글 소개해 주시죠 다음에는 제가 준비한 건요 저도 되게 짧은 글이었어요 9월 27일 날 올라갔던 글이고 조회수가 7,305 이렇게 많이 있는 조회수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목이 저거였어요 이정현이 빡 돌아서 진짜 단식해서 죽으면 어떡하죠? 아이디 닉네임이 어려워서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리겠네 인크리즈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그분이 남겨주신 거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말투로 이정현이 빡 돌아서 진짜 단식해서 죽으면 어떡하죠? 하고서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불쌍해서 어떡하죠? 그런 의미였어요 이정현이 빡 돌아서 진짜 단식해서 죽으면 어떡하죠? 불쌍해서 흑흑흑흑 그렇게 글 남겼는데 이 내용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첫 댓글에 아주 그냥 심플하게 부검해야죠 불쌍해서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니까 부검해야죠? 라고 댓글이 달려갖고 사인이 뭐라고 달릴까요? 식중독? 그래갖고 아무튼 이 본글은 추천수가 하나였는데 헬리오시스님이 남겨준 부검해야죠 라고 하는 댓글에는 무려 추천이 38개 엄청나네요 글 자체가 되게 재밌어서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이 글을 보니까 불쌍해서요 불쌍해서 어떡해요 정말 정말 본의 아니게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생각도 못했던 단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시판에서 그런 글도 봤었어요 정윤의 문건에 나온 이정현 아 그렇죠 VIP만 믿고 근본 없는 사람이 네 근본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막 댓글들이 흑수저였네 그런 댓글들이 있었어가지고 아 슬프다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좀 오버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생존 습관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테고 네 그런데 원래 단식을 하려면 사람이 정말 그에 걸맞은 어떤 분노 뭐 그런 게 있어줘야 이제 배도 덜 고플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단식은 약자의 수단이죠 그렇죠 더 이상 할 게 없는 네 그럴 때 이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게 단식인데 그렇죠 이분들은 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보는 사람들이 개그 같은 거죠 자기도 어색할 거예요 본인도 지금 스스로 되게 어색해갖고 정말 배고플 거예요 이 사람은 네 저희 기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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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다가 메이크업을 이렇게 포토샵을 해가면서 다크서플 같은 거 막 그러고 네 이렇게 바르면 된다 이런 걸 올렸었는데 네 약간 좀 참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또 비싸면 있어요? 아 화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머리는 확실히 안 감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사람이 초췌해 보이는 게 아 분장이 중요하죠 네 아니 굶어도 샤워는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또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랬을까 네 네 아무튼 네 이건 정말 댓글이 아주 훌륭해가지고 네 네 네 부검해야죠는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하하하하하하 네 그래서 소개해드린 글입니다 네 그러면 이분한테 품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두 분한테 다 드리죠 아 예 어쨌거나 말을 꺼내주신 분이 계시고 거기에 훌륭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헬리우시스님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의 공동작품으로 이거는 인정을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본격 게시판 토크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부러우신 분들은 딴지일보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자유 게시판 혹은 본격 게시판 방송 클럽에 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선물을 드릴지는 저희 마음대로 정합니다 네 제가 선정한 게시물은요 네 9월 26일 날 올라온 게시물이고요 네 더 로맨시스트라는 분이 올려준 유럽의 한국 여자들밖에 없는 이유.txt라는 글입니다 유럽의 한국 여자밖에 없다고요? 네 여행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남자들은 별로 없고 여자들만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과장님 유럽에 갔다 왔는데 한국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최근 열흘 정도 유럽 여행을 다녀온 한 회사 후배가 말했다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던 김편집 네 자기를 김편집이라고 부르나 봐요 네 유럽에 가면 진짜 한국 남자는 한국 여자에 비해 1대 9, 2대 8 정도도 안 될걸요? 음 회사 휴직하거나 그만두고 오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언니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개학 시절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갔다 왔다는 전 회사 후배와 통화를 하다가 비슷한 이야기를 또 들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요. 내용이 들어서 다 읽긴 좀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무튼 남자들은 별로 없고 한국 여자들만 유럽에 많이 있다 여행을 많이 온다 네 이게 학계를 가니까 밑에다 실선을 하고 첨언을 해주셨는데 네 20대 여자들은 여행 많이 다니는데 30대도 여행 좋아하면 많이 다니고 남자들처럼 결혼 때문에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여자는 별로 못 본 것 같다는 취지에서 올린 글이래요 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남녀는 결혼에 대한 책임 의식부터가 다르다 아 결혼하면 와이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남자들은 이제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못하고 돈을 모으느라 아 그 돈을 못 쓰고 네 여자들은 반대로 그런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가벼우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취직을 할 수 있으니까 여행을 가는데 남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걸 못하니까 이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였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제가 이 글을 가져온 거는 공감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거 갖다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서 제 방송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하하하하하하 들어보죠 너 부검해야겠다 야 하하하하하하 제가 체감하기에는 사람마다 경험한 게 다르다 보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여자들도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네 일단 청년들이 주거비가 비싸고 고용 불안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이 인기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되게 안정적인 수입을 중요시하고 네 재테크에 요즘 의외로 젊은 사람들도 관심이 많고 맞아요 생존의 문제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그런데도 여자들이 여행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에잇 이 돈 다 써버리면 취집하지 뭐 이게 돼서가 아니라 네 첫째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남자들보다 커요 결혼 자체에 대해서 네 남자들은 반대로 임신과 육아라는 그런 거를 좀 덜 의식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자들은 결혼하면 이제 애 낳고 애 돌보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할 거라는 좀 그런 두려움이 그렇죠 인생 끝난다 이제 뭐 그런 또 공포가 있죠 여자분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냐라는 마음이 좀 있는 걸 제가 봤었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행 상품을 비롯한 이런 소비재들이 여성을 겨냥한 경우가 많아요 그 일단 명동에만 가봐도 유럽의 한국 여자들만 많은 게 아니라 명동에 있는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을 봐도 여자들이 더 많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각종 인터넷이나 블로그에 떠도는 마케팅성 콘텐츠가 대부분 어디가 예쁘다 뭐 여기서 사진 찍으면 대박이다 이런 거에 남자들 잘 혹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마케팅 관련해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봐도 주로 그렇게 여자들 지갑을 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엔 안 그런 남자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남자들이 여행을 가는 건 뭔가 향락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뭐 어디가 예쁘다 그래서 가진 않죠 그렇죠 어딜 경험 삼아 간다 뭐 그런 것도 남자들이 좀 약간 둔한 편이죠 네 그리고 또 첨언을 드리자면 취집이 가능하고 남자들의 결혼 비용이 큰 건 남녀 간 소득 격차 등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대체로 성비가 깨진 국가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83년생 이후부터 한 25년간 자연성비에 비해 남자 성비가 너무 높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네 중국도 이런데 저희 필진 중에 시파님이라고 있어요 네 시파 네 자유계시판에서도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땅기이죠 최근에 NY에 투자했다가 피봤다는 기사도 오셨고 아 네 근데 이분이 중국계 미국인이랑 결혼을 하셨거든요 네 신부집에서 원래 중국은 결혼을 하면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1억을 준다 아 무조건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일단 미국으로 이민원 입장이니까 받진 않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회피하게 끝났었는데 중국은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아 남자가 처가에다가 1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집에서 오 신기하네요 중국도 남성 성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야 여성이 귀하니까 한마디로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2030년 내지 40년쯤 되면은 이제 성비가 역전된다? 역전이라기보다는 자연성비로 돌아가니까 좀 그런 부담이 덜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전망도 많이 있죠 남자들이 줄어들어갖고 남자들의 결혼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남아선 사상의 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정말 누가 하나가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취집이니 뭐니 그런 것도 인류의 어떤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의 결과물인지도 몰라요 그냥 습관처럼 관습처럼 돼버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게 누군가의 고의성으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문화가 생긴 게 그런 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저의 방송 분량을 확보해 준 이분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고 싶지 않다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면 안 사는데 노리고 하는 건데 1분은 여기까지 하죠 딴지 일본 페이지 게시판과 함께하는 본격 게시판 방송 2부에서 계속됩니다 선물 페이지 게시판 방송 1부에서 계속된 것 같네요 느낌 göster기 VS 하는 데 차 LORD them crise 된 76